여기 산수유입니다. 노란꽃이 엄청 예쁩니다. 이 빨간기 가을쯤 되면 연인입니다. 작년기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. 술을 담아도 되고 차 끓여먹어도 되고 약에다 씁니다. 빨간거 열려있죠? 아주 좋습니다. 여유가 있는거 안따갔네요. 이 빨간겁니다. 작년열매입니다. 이게 산수유입니다. 작년열매가 아직 그대로 있어요. 구기자, 오미자 열매가 거의 모양은 똑같이 생겼는데 열리는 형태가 다르고 나무가 다릅니다. 근데 해마다 좀 헷갈립니다. 구기자, 오미자 근데 요거는 노란꽃이 피는 산수유입니다. 산수유 산수유입니다. 해마다 생각이 잘 안나가 산수유인데 오미자인가 구기자인가 이랬는데 이건 산수유입니다. 열매도 똑같이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. 가끔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